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2023년도도 6일밖에 안 남았죠.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날인데 아주 하늘에서 축복해 주셨습니다.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고요. 자 이번에는 매주 둘째 넷째 월요일 오후 1시 조국종과 신균의 가요가 좋다가 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 특별히 모실 분은 우리 김은희 가수님 이분은 제가 알기로 MC도 많이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오늘 첫 곡으로 임봉 가수님의 방황하지마를 선택하셨나요 자 방황하지마 그리고 두번째 수리산 폴카 텍사스 룸바까지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십시오. ㅅ chloride 음악 주십시오. 만드는 것도 아름다운 이 인생살이 다 그려 거부한 거냐 당황하지 마 희망과 영빛도 살 아픔은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당황하지 마 우리의 세상 인생살이 언젠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당황하지 마 언젠간 하는 인생살이 희망과 영빛도 살 아픔은 당황하지 마 희망과 영빛도 살 아픔은 희망과 영빛도 살 아픔은 희망과 영빛도 살 아픔은 희망과 영빛도 살 아픔은 바람은 사랑하며 가망하지 마 희망과 영이 듣고 살다 보면 언젠간 충분히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이 세상에 오별 그리운 두리 없이 살다 보면 언젠간 이 세상에 유명한 전도 하나 내 거야 언젠간 우리의 세상에 가며 살아가요 언젠간 우리의 세상에 가며 살아가요 언젠간 언젠간 네 방황하지마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 IWS 시청자 여러분들도 2024년도에는 방황하시지 마시고 목표 설정에서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곡은 수리산 폴카 이어지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음악 주십시오 öffentlich 오늘 해보다 빛나 오늘날의 바람이 청겨운 산길 오늘 해보다 빛나 길 따라 사랑 따라 오늘 해보다 빛나 아 수리석 아 수리석 오늘 해보다 빛나 날 뿐인 수리석 오늘 해보다 빛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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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뜻날의 바람을 청겨운 산길 천천히 오랫동안의 온도 상담을 초막골 들고 있다가 수리사, 수리사 수리사 일어나, 눈이 오르나 나를 풀면 수리사 수리사랑 알아서 네 수리산 폴카 정말 멋진 곡입니다 자 이번 곡도 또 아주 재미있는 곡을 선정하셨네요 아 텍사스 룸바 한번 우리 김은희 가수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십시오 아 텍사스 룸바 한번 우리 김은희 가수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텍사스 룸바 한번 우리 김은희 가수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텍사스 룸바 한번 우리 김은희 가수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텍사스 룸바 한번 우리 김은희 가수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텍사스 룸바 한번 우리 김은희 가수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텍사스 룸바 한번 우리 김은희 가수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텍사스 룸바 한번 우리 김은희 가수님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텍사스 룸바 한번 우리 김은희 가수님 한글자막 by 한효정